이러한 생각들은 그 내용이 뭐냐면 The intertwining, 상호, 서로 배배 꼬는 거죠 Learning and culture, 문화와 학습을 상호와 아주 깊게 연관 짓는 겁니다 이것은 have been supported, 과급도 지금까지 쭉 지지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research, 여러 연구에 의해서 이 연구의 내용은 many aspects, 많은 관점이죠 of learning, 학습과 development, 발전에 의해서 여기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체 주어는 these, these ideas가 되고 전체 동사는 have been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주의할 게 이런 these 같은 말에 좀 잘 주의해야겠죠 these를 뭐라고 그러냐면 집약어라고 합니다 집중요약어, 앞에 쭉 얘기한 열거들 따라서 these ideas만 보더라도 결론 내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ok, ok ok thank you thank you